아 뭐 기자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매니저와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마음 써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전참씨는 저희 회사와 제작진이 상의해서 정리할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번 일은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또 걱정 끼쳐드려서 많이 마음이 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ker spilled 4 1 TE попроб 5 5 5 4 6 5 10